586들이 선책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자기 모순에 빠져 이념의 가두리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586들의 시대적 유통기한은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차이가 많이 나. 내가 촛불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안진걸 김용민 이쪽 사람들과 얘기할 때랑 내가 얼마 전에 586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, 대화 안 돼요. 대화 안 돼요. 물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좌우소통망에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는 김주력 교사인 사람들은 다 그걸 이해하고 들어오던 촛불과 태극기가 손을 잡아야지만 유성대로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